한국 교회와 성교사님들에게 꼭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지난 30년 동안 짧게는 30년 길게는 100년 그러는데 참 저희들이 봐도 한국 성교사님들 여러가지 문제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정말 목숨 걸고 헌신하셨고 한국 교회 많이 많지만 그래도 새벽 교회 철야 뭐하고 산기도 뭐해서 그동안 한국 사회를 끌고 왔던 동력이 누가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간에 그래도 교회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안 믿을 때도 저는 결혼하면서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을 때도 제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교회와 성교사님들의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아니요 그 전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 희망은 있는가 42, 40에서는 한국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스왓이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지금은 안 씁니다 지금도 스왓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이건 20년 전 30년 전 분석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먹히거든요 그만큼 교회가 많이 뒤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경영기법인데 예를 들면 스트롱 포인트, 위크 포인트 이 상황에서 그 다음에 오포투니티, 그 다음에 트레트, 위험 요소는 뭔가 한 걸 분석하는 건데 한국 교회가 선교사 헌신은 잘했던 거고 그 다음에 미약했던 것은 후보 검증 과정이 여러 가지로 좀 미흡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지원 체제가 너무 약하다 그리고 무슨 기회가 있는가 세계화가 되면서 제3세계의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그동안 현지 선교사들, 현지인들이 세계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예를 들면 남미에 나가시는 선교사님들 남미 분들, 인도네시아 분들 이런 분들이 선교를 나가면서 배우고 싶은데 서구 선교를 배우기를 싫어하세요 제국지 선교이니까는 그럼 한국 교회의 선교의 모델을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르쳐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를 안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좋지만 지난 한국 선교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이거가 기회의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위험 요소는 한국 교회의 선교 역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선교사 지원이 적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인원과 돈이 줄었기 때문에 선교 역량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한국 선교계가 내세우는 목표가 지금 3만 명인데 선교사 10만 명 내보내겠다고 그래요 어디서 그런 자신 근자감이라고 그러는데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10만 내보내겠다고 그러고 요즘은 또 100만 내보내겠다고 하십니다 어느 단체에서 10만 내보내겠다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100만 내보내겠다 그런데 어떻게 내보내시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쭉 보니까는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한국 교회가 선교를 감당을 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 그렇게 하려면 통합적 선교사 지원 체제가 확실해야 되겠다 군인이 나가서 싸우는데 총 주고 총알 줘야지 총 주면서 총알은 네가 알아서 만들어서 쏘고 밥은 네가 시내가에서 내려가서 쌀 씻어가지고 밥해 먹고 싸워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선교사님들의 상황을 보니까 꼭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선교사님들의 이 현실을 아는 것이 불과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나 일반 성도님들은 선교사의 실태를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전쟁 나가는 군인들한테 우리가 충분히 후방 지원을 해주는 게 첫째다 그다음에 나가서 싸우면 적군은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슬람이 얼마나 큰 완벽한 플랜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단들이 완벽한 플랜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플랜이 없는 것 같아 선교를 한다고 그러면서요 그래서 국가별로 선교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지금 선교 나가는 선교 후보생들은 내가 이 지역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지역에는 어떤 상황이 어떠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 전략이 선배 선교사님으로부터 나와서 그걸로 오리엔테이션하고 그걸로 가고 한국 교회가 다시 은지의 때가 되면 부응이 됐을 때 다시 선교를 참여하고 싶으면 이제 내가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무엇을 도울 것인가를 고민할 때 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선교사 통합적 지원체제 확립 그다음에 국가별 선교 마스터 플랜 이게 나와야지 한국 교회가 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두 개가 없는 상태에서 연합을 얘기하면 그거는 그냥 뭐죠? 말만 되는 거? 허공을 메아리치는 우리가 지금 한국 교단이 많이 있잖아요 장로교회만 해도 한 200교단이 되는 거죠 장로교회만 그런데 제가 보면 한국 교회가 개교회의 영성을 가지고 있고 개교단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데 선교제에 가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연합을 연합을 얘기를 하지만 연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어떻게 연합을 해요? 모든 나라마다 선교사 협의회가 있고 그렇지만 연합하자 연합하자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로 들어가면 연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그래서 연합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교회는 그런데 그 일을 선교사님들이 하시기 어렵습니다 교회가 또 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요 제가 하는 건 아니죠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생겨서 이제 선교사 지원재단을 설립하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연합을 하면서 이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기억하실 것은 한번 통합적 선교사 지원체제의 확립 한번 따라해 주시오 시작 통합적 선교사 지원체제의 확립 두 번째는 국가별 선교 마스터 플랜 수립 국가별 선교 마스터 플랜 수립 그렇게 돼야지 국내외 한인교회의 선교 역량이 강화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 교회는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선교 역량이 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가나한 성도도 있고 모도 있고 그런데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주 바람직한 거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하시다 보면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면 감사한 거예요 치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몸이 아픈데 그냥 막 억지로 억지로 견뎌내다 보고 마지막까지 가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아프면 병원 가서 고치고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아픈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기회가 왔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 이거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는가를 돌아봐서 그걸 지키면 더 좋은데 문제는 그 기간이 한 세대가 갑니다 20년, 30년이 가요 그게 더 주로 들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답이 디아스포라 교회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디아스포라 교회에 있냐 이거죠 디아스포라 교회가 얼마나 약한데 굉장히 약한데 보고 이제 뒷부분에서 말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통합적 성교사 지원 체제에서 뭘 지원할 거냐 성교사님들한테 필요한 것을 일곱 가지로 나눴습니다 건강과 성교사 자녀와 은퇴와 성교사 재교육과 그다음에 사역과 재정 이렇게 일곱 분야로 나눠서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성교사님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하나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답이나 이런 것에다가 문답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쭉쭉 진행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럼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냐 이것도 긴 얘기지만 결론만 얘기하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 때의 제일 중요한 건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 카톡을 쓰잖아요 조금 전에도 목사님이 이렇게 하다가 필요한 거 딱 보내면 지직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다 알잖아요 이렇게 프로젝트 안 하시고요 그렇죠 이게 왜 가능하죠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대요 옛날에는 외국에 계신 가족들하고 전화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돈 하나도 안 들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죠 이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 플랫폼이 가능한 세상이 4차 혁명 시대고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회가 요구하고 국가가 요구하는 것은 플랫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야 할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지원 체제를 어떻게 만들 거냐 플랫폼으로 이걸 풀어야 되는 거죠 다음 그래서 저희는 선교사님들한테 선교사 복지카드를 발행해 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휴대폰으로 복지카드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복지카드를 발행해 드려요 다음 그 전에 하나 더 그 전에 이 웹사이트에 다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이 휴대폰으로 복지카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한쪽으로는 계속 병원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협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아프시게 되면 저희한테 연락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걸 가지고 병원에 가셔서 이걸 보여주면 병원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서 할인을 해 줍니다 이거 주민등록처럼 고유번호가 있어요 병원에 가면 이 카드에 나와 있는 번호를 치게 되면 번호를 치면 이 카드가 현재 유효한가 안 유효한가 왜냐하면 저희도 선교사님한테 발행을 해 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단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즉시 자기가 클로즈를 시키거든요 실시간으로 그러면 병원에 가서 봤을 때 클로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시간으로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어떤 선교사님 모셨을 때 오늘 진료비가 200만 원인데 오늘 50만 원만 받았다 그럼 150만 원을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그 계산을 쭉 해가지고 그 병원이 저희 재단한테 후원한 거로 영수증을 끊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30병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웬만한 병원 지금 다 가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요 카톡이 3개 선교사님으로부터 서너 분은 꼭 와 있어요 저 오늘 도착했어요 오늘 한국 왔습니다 어느 병원 가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저한테 안 물어보시고 그냥 웹사이트 보고 가시면 되는데 꼭 저한테 물어봐 그럼 또 제가 친절히 가르쳐드려요 다음 한국의 의료보험이 굉장히 좋습니다 의료보험은 꼭 드세요 의료보험은 꼭 드세요 다음 그래서 일곱 가지적인 첫 번째가 병원이고 두 번째가 여러분 선교사님들 은퇴했을 때 어디 가실 거냐 하는 문제예요 가실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요 그런데 여수에서 어떤 목사님이 선교관을 지으시고 거기에 선교사님이 오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공짜로 모으시게 하시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한 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 세상에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네트워크로 해서 아까처럼 플랫폼을 만들면 선교사님들이 지금 여수의 방에 몇 개 배웠다 필리핀에 몇 개 배웠다 이렇게 찾아가시면 가실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모임은 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수를 시작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신청을 받았어요 은퇴에 묵으실 분들 그래서 지금 올해 한 열 몇 분이 들어가서 묵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은퇴뿐만 아니라 안식월 한 달 두 달도 묵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수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필리핀 태국 이스라엘에서도 시작하기로 했어요 다음 선교사님들 재교육 문제인데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떠나신 지가 20년 40년 되셨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걸 따라가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컨셉을 쫓아가는 게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비자 때문에 많이 쫓겨나시거든요 그다음에 선교지에서는 계속 종교에 대해서 이런 핍박이 있기 때문에 보금을 가지고 현지인들의 접촉성을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서 저희가 선교사님을 전문 사진 작가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럼 넌 뭐냐? 나는 사진 작가다 너네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알리는 나는 전문 사진 작가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보금을 들고 가면 이렇게 되지만 사진을 들고 가면 사진이 되는 게 뭡니까? 포토 그래프 포토 빛 그래프 그린다 빛이 그리는 거거든요 그럼 빛이라는 건 빛 대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창조잖아요 이 사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술로 접근을 하면서 굉장히 보금의 접촉점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1차 2차 전시회 이렇게 해서 3차까지 교육을 받으면 전문 사진 작가를 드리게 되는데 작년에 1차를 키르기스탄에서 했고 올해 2차를 이스탄불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목적으로 사진을 선교사님들한테 교육을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사진을 배워보면서 이게 성경이구나 이렇게 됐어요 어두운 세상에 카메라라는 것은 새까만 어둠 상자입니다 여기에 빛이 들어왔을 때 그 상이 맺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깜깜한데 필요한 빛만 받는 거거든요 깜깜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다 안 믿는 내 영혼의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다 선교란 무엇이냐? 사진이란 무엇이냐? 선교는 무엇을 하는 건가? 사진은 무엇을 찍은 건가? 이게 굉장히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 교육을 하고 났더니 선교사님들이 당장 돌아가서 인도에서는 지난달부터 여기서 배우신 선교사님이 현지 어린아이들을 대해서 사진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지난달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4주 교재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영문으로 번역이 돼서 아마존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카메라도 다 보내주고 교재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은 신학을 다 하셨잖아요 이 사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조금만 더 하시면 많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사진 교육을 시작으로 그다음에 코딩 교육, 드론 교육 이런 일들을 해서 선교사님들 평생 교육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게스트하우스 이건 혹시 에어비앤비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전국에는 에어비앤비 선교사님들을 위한 에어비앤비 시스템을 만들어서 선교사님들이 편하게 게스트하우스를 참 활용할 수 있는 길을 기획을 하고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자녀들 교육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느 한 지역에 학교를 하나 세우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학교 그 지역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때에 이 IT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선교지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들을 이 시대에 맞게끔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많이 포럼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돼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 단계만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 노메드 스쿨이에요 적은 클래스로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선교센터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드웨어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있습니다 커리큘럼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 진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좋은 교육을 크리스쿨을 크리스쿨은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미네르바스쿨이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미네르바스쿨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면 굉장히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재정문제가 선교사님들 재정문제가 큰 문제인데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당장은 해결이 안 되죠 그러나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첫 번째 말씀드리면 1번 같은 것은 미션 인베스트먼트라는 컨셉인데요 여태까지는 도네이션을 해서 그냥 다 했습니다 그러면 끝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한테 파손교회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10년을 지원을 받는다 투텀을 지원을 받는다면 1억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매달 100만 원씩 주면 그냥 없어져버립니다 10년 후에는 또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초기에 1억을 주면서 그 1억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이것을 매년 원금 상환을 하고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이걸 가지고 집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그 집값은 계속 올라가게 되고 그 집에서 일정 비용의 임대 수입이 나오고 그러면 선교사님들의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지금 베트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가서 그 케이스를 보고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걸 좀 확대를 하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이 약속한 15분이 지난 것 같은데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통합적 지원 체제는 그렇게 가고 두 번째로는 국가별 선교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국가별 선교 전략을 세울 거냐 선교사님들이 이미 30년 동안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어저께 책 받으신 거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낸 건데 책을 몽골에서 30년 사역하시고 20년 사역하신 분들이 몽골의 사역을 쭉 정리해서 다음 몽골의 선교 마스터 플랜을 세웠죠 그런데 이건 초안입니다 이 얘기는 꼭 좀 하고 넘어가세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우리가 뭘 하나 잘하면 나는 잘했는데 나도 모르게 옆에 배 아픈 사람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 보고 배 아프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꼭 나 뜸에 배 아픈 사람이 생겨요 이 책을 냈는데 이 책은 지금 보는 것처럼 네 분의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이 책을 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네가 뭔데 몽골 선교를 그렇게 제안을 했냐 그리고 교단도 달라고 그러면 벌써 이걸 딱 보더니 어떤 분이 이거 전부 이쪽 교단이구만 이렇게 얘기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 하면 본의 아니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냉고로 끝내면 이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이 책의 내용이 이 휴대폰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마다 내가 볼 때는 이 페이지에 이거는 좀 틀린 것 같다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건 보완해야 되겠다는 거를 요즘 덧글 달기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마다 이 글을 다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통계를 내서 이거를 매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으면 몽골 선교사님이 500명, 500명이 다 이 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비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잘못된 것도 생각하면 선교사님이 그 부분을 책임지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죠 이것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거하고 이거를 플랫폼으로 해서 누가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주면요 이렇게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그래서 국가별 선교전략 시리즈 1번으로 몽골을 낸 거고 내년부터 국가를 하나하나씩 늘려나가면 10년, 20년, 30년 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지역의 모든 선교지에 마스터 플랜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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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님들을 통합 지원하는 거하고 국가별 마스터 플랜이 나왔을 때 선교사님과 교회들이 연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면 거기에 모든 교회들이 참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그래서 이게 다 각자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나왔을 때 원하는 교회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참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이 일은 연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무브먼트가 캠프입니다 철치 알라이언스 포 미션 파티스페이션 선교 동역을 위한 국내외 교회 연합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모여라 그게 아니고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자 그랬을 때 뭐가 나오면 딱 가는 거죠 이 일을 작년에 시작했는데 그때 스무 기관이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지금 50개 기관이 됐습니다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단체들이나 교회들이나 다 여기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You should be here 그런데 이거는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관이 하나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일에 선교사 지원재단이 가서 이 그룹이 가서 모든 걸 다 도와주는 겁니다 다음 1, 2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디아스포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 세 가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선교 쪽만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4차 선교 물결이 불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차는 해안가 내지 종족 그럼 4차 선교 시대가 지금 시대인데 지금 선교 시대는 뭐라고 부를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무차별 선교입니다 선교지가 여기저기 갈 거 없어요 지금요 어디가 하나 다 있어요 그리고 나라가 선교사님만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만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고 모국 안에 올 에이지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차별 선교 다음 다음 네 지금 이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그래서 저희가 선교는 30년 전에 아무도 없었을 때 선교 나가는 그거는 이제는 그때는 맨땅에 헤딩이 됐지만 지금 모든 지역에 현지 지도자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한국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사가 3만 명이요 선교사님이 세워오는 신학교가 몇백 개고 교인이 맺히고 이 흩어져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다음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 교회 교회 그 하나 전혀 목사님들 계신데 죄송한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계급이 없어져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인정하시건 안하시건 간에 목사님들은 모르시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교회는 계급이 존재합니다 성직자 계급과 평신도 계급이 존재합니다 이게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왜? 결국은 선교하고 전도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지금 30년 동안 목회라는 개념을 이제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목회라는 것을 목회의 이미지 예수님이 양 안고 있는 것 산에서 방황하는 양을 데려다가 내가 안고 내려오는 것까지가 목회예요 그게 아니라 그 양을 내 파트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그리스도의 군사로까지 가서 내 동력자로 세우는 것까지가 목회 영역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럼 다 될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 그럼 왜 디아스포라냐 디아스포라는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평화롭게 지내온 지가 몇십 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해야지 거기서 인내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공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는 개척을 할 때 건물이 없으면 개척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는 건물 없어도 지금 교회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노하우 이러한 섬김의 이 자세들을 한국교회에 전수해 주고 같이 하면서 갈 때 함께 하는 중 한국교회에 전수해 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